오우 응원경 제5권 지대원통입니다. 7대 원통 중의 두 번째 지대원통 226페이지 끝으로 다섯째 줄. 성어신 번역으로 22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다섯째 줄. 7대 원통 가운데 두 번째 지대원통입니다. 끝으로 다섯째 줄. 지지보살은 법화경에 나오죠. 법화경 보험품인가 보험품 전에 나오던가 그랬죠. 지지보살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내가 기억을 내보니 옛날에 부광렬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비구가 되어서 비구성이 되어서 항상 일체 요로진구에서 요로진구라고 해서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진구라고 해서는 나루가고 나루도 배 타는 데가 중요한 데죠. 이 구자는 출입구하는 구자입니다. 어구구자. 길목이죠. 거기에서 전지가 험해하여 밭과 땅이 험하거나 좁아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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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가지고 법답지 아니함이 있어서 땅이 울툭불툭해가지고 고르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수레와 빨을 방손하거든. 수레와 빨이 다니는데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손해가 손상이 되는. 길이 좋아야 다니기가 좋잖아요. 길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그 말이죠. 내가 모두 다 평전을 하며 평전을 거둬요. 평탄하게 고르는 거죠. 길을. 도로를 수축하고. 전자는 매굴 전자입니다. 땅이 함정같이 푹 들어간 데는 흙을 파다가 매구는 거죠. 매굴 전자, 마굴 전자죠. 평탄하게 길을 잘 골라가지고 매구돼. 혹은 교량을 만들면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나 수레나 빨이나 다니기 좋게 하고 혹은 모래와 흙을 짊어져서 모래와 흙을 갔다가 길을 골른다 말이죠. 그래서 지지보살이거든요. 땅을 가졌다. 땅을 잘 골랐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근거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이 이렇게 예를 써서 땅을 고르고 그런 도로 수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경과했으며 그러니까 금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두고 한 생만 아니라 다 생을 두고 길을 고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거죠. 혹은 중생이 한교처에 사람이 물건을 지지를 또 하거든. 여기는 이제 환교라고 강해서는 치장입니다. 환원 치장 담이고 둘레고 교라고 하는 것은 치장 문이라요. 사람이 많이 터나드는 저런 치장터에서 그 말이죠. 사람이 물건 치기를 좋아하거든. 물건을 좀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에는 침꾼이라는 게 있죠. 물건을 비춰가는 거. 내가 그때 먼저 위하여 가서 침을 치고 가서 질경자요. 그 나아갈 바에 이르러서 그 사람은 목적지까지 짐을 날려다 두었단 말이죠. 물건을 놓아 곧 행하고 짐을 그냥 무보소로 쳐다 둔 거죠. 그 물건을 제자로 놓아서 곧 간단 말이죠. 각오 그 값을 취하지 아니야나. 싹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날려다 준 거죠. 값지 자요. 고들직 자를 인변에 하는 거랑 같아요. 값지. 값지라고 할 때. 그 싹을 받지 않는다. 물건을 날라준 그 값을 받지 않고 그냥 무보소로 날려다 주고는 그냥 떠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비사부불이 세상에 계실 때는 비사부불은 석가모니 포채님보다 훨씬 먼저 아뇨. 비사부불이라는 것은 일체의 두루에서 자제하다는 뜻이에요. 변일체 자제라 비사부불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손불, 군화, 한문이불, 비사부불, 가사불 모두 나오잖아요. 그 칠불 가운데 한문이요. 마음자리나 마음자리가 일체의 두루하고 자제한 거죠. 변일체 자제라고 번역합니다. 비사부불이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 계실 때는 그때 세상이 기황이 많거나 기황이라는 말은 흉년 든 거죠. 부처님이 계셔도 아마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있었던가 보죠. 하여기야 성인들 계실 때가 더 안 좋은 것을 성인 때 당해야 낫지 않아요? 논인금, 초인금 때 군화 농수가 들었고 당인금 때 7년 대안이 들고 그렇게 성인 시대에 어려운 일이 당해야 그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도 무난히 넘기지 폭분이나 나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곤란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그 시대를 봐가면서 불상사도 생기죠. 어떻게 보면 성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야 할 건데 왜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인 시대에 있는 게 다행이지 폭분이나 악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놓으면 군화 농수나 7년 대안이나 여기 충년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곤란하기도 어찌다 성인도 그런 시대에 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 내가 침꾼이 되어서 질 붙자 짐을 치는 사람이 되어서 멀고 가까운 걸 붙지 아니하고 오직 일점만을 치유한다. 돈 적게 치유하는 거예요. 일전을 먼 데 사람도 일전 받고 가까운 데다 날라주어도 일전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요? 그전에는 값을 안 받고 달려다 주었는데 그때는 흉년이라 연명하기가 어려우니까 흉년이라 먹고 살기는 살아야 하거든 그래서 멀 데까지 짐을 달려다 주어도 일전만 받았어요. 가까운 데도 그러고 일전이라는 지극히 작은 돈 아니여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건 연명하려고 흉년 되는 세상이니까 먹고 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전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합내지 아니여고 적게 받은 거죠. 혹은 수레와 소가 있어서 진흙강에 빠졌거든 진흙이 짜고 빠질 익자 진흙에 빠짐을 입거든 진흙강에 빠져가지고 수레도 잘 못 가고 소가 거우적거리고 옛날에는 구름만에다가 소에다가 많이 칠코 다녔죠. 구름만에다가 장작도 무슨 나락가만이나 뭐든지 칠코 다녔잖아요. 지금은 참 그런 거 볼 수 없죠. 차로 다 달라버리니까 지금 사람들은 똥사짓기 참 편안하겠대요. 경운기로 다 칠한 날이지. 또 타작기로 전부 다 타작까지 되는 것도 다 하고 50년 뒤에까지 다 나와가지고 옛날부터는 많이 투걸켜졌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지지보살의 소와 수레가 진흙강에 빠진 것도 밀어내는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그를 위하여 출연하여 바퀴를 밀어가서 그 고뇌를 빼준단 말이에요. 사람도 못 가면 진흙강에 빠지면 힘들죠. 초도 그렇고 출애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도와줬다가 말이죠. 고뇌를 빼주며 그때 나라의 대왕인 나라의 임금인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죠. 비사복을 재를 부처님을 맞아들여서 영접하여 영접할 연자여 재를 베풀거나 재랑하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여 재랑하선 점심공양하는 것이 재 아니여? 원래가 재를 베풀거나 이 재자는 발음이 자에다 지쳐야 합니다. 사십구제 같은 것도 이렇게 써야 돼요. 또 같이 추룩제 같은 것도 이렇게 써야 맞지 노자는 틀린 거예요. 미자는 문화제, 예술제 할 때 노자고 미자자는 바로 발음이 이렇게 자에다 재해야 돼요. 옥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재를 위해 불가능한 내가 그때 평지에서 땅을 고르고 부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다. 두 가지로 봐도 되죠. 땅을 골랐다가선 도로를 좀 많이 수축하고 부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되고 높은 데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평자를 그냥 것이 명사로 보지 말고 땅을 고르고 고를 평자 땅을 평탄하게 하고 그러니 지자만 명사고 평자는 동사로 보세요. 땅을 평탄하게 하고 부처님을 기다렸다. 부처님이 지나갈 길을 잘 닦았다는 뜻이죠. 울룩불룩한 것을 곱게 잘 괭이와 삽을 가지고 잘 고르는 거죠. 그때 비사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지고서 나에게 저에게 이르사되 마땅히 침지를 평탄하게 하면 곧 세계의 땅의 일체가 다 평탄할 것이라 길을 고르고 늘 그렇게 도로 수축하고 하는 것도 좋게 좋지만 더 나아가서 진일보 해서 마음 땅을 고르게 하면 세계의 땅이 다 평탄할 거라고 침지가 제일 뭔지 아뇨? 마음 땅 그래서 침지를 잘 평탄하게 하는 치국 평천하고 천하를 평탄하게 하는 그런 법을 치련한 분이 바로 지지보사리죠 그래서 지지라요 처음에는 도로를 수축하고 땅을 고른 것이 지지였지만 나중에 가서는 마음 땅을 고르고 마음을 평탄하게 마음을 닦는 그러한 공부로 바꾸었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세계땅이 다 평탄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더럽거나 깨끗하는 데 따라서 이 세계가 오르락내르락 좋고 아픈 것이 보인다 사바 중생들은 마음이 험난하니까 이런 땅도 겁난한 그런 높고 낮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극락의 땅은 평탄한 것은 극락의 사람들은 마음이 평탄하기 때문에 땅이 평탄하다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차태 지자대사도 그런 말씀을 했고 경전에도 그 말 나오죠 지평 여장이다 법화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땅이 평탄하기를 손바닥 같다고 장석 같다고 음악행에도 나오죠 이걸 여자면 뭐 역경원에서는 장석이라고 말하죠 장석 손바닥이 어디야 평탄하냐고 손바닥이 좀 높고 낮고 하니까 땅이 평탄하기가 손바닥 같다고 해서 말이 안 맞다고 해서 장석 같다 장석이라고 하면 배석 같은 거 절 앞에 법당 앞에 돌이 있죠 돌 여기 유리판 처럼 이렇게 반반하다가 반반한 돌을 장석이라고 해요 반석 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곧 마음이 열려서 지지보사로 비사부 부처님께 와정수기를 받고 이런 설법을 듣고서는 내가 곧 마음이 열려가지고 몸과 미진과 이 세계를 만든 온갖 온갖 있는 바 미진이 평등하여 차별 없음을 보며 평등하여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내 몸을 구성하는 분자나 몸도 하나의 물질이니까 분자가 있잖아요 또 세계를 만든 여러가지 세계를 만든 세계분자 요소 그것들이 똑같아요 몸이나 세계나 똑같아서 평등하여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기야 똑같죠 내사대 뇌사대니까 몸을 내사대라고 하지요 바깥 세계를 뇌사대라고 가르잖아요 괜한 뇌사대죠 같은거죠 비슷해요 미진자생의 미진의 자생이 미진이라는 분자 모든 물체의 작은 분자가 서로가 마초가지 촉마하지 아니엄을 알아서 보아서 볼 겐자 겨우에 서로가 촉마하지 마찰이 없다 미진과 미진이 마찰이 없다 그 말이죠 본래가 궁한거지요 궁하여 있는 바 미진자생이 본래 궁하여 있는 바 없기 때문에 서로가 촉마하지 안해요 그러니까 땅과 물이 상극이 아니지 수화가 불상극이고 또 토수가 능멸하지 않지요 문화장에 서로가 지수와 품이 능멸하지 않는다고 애쭈어 서로 원흉하여 슬대장에도 모든 것이 원흉하여 법계 주변하여 뭐 하나도 없는 것 그것과 같은 도리죠 내지 도병이라도 더 나아가서는 칼날 칼날까지라도 칼까지라도 도병은 무기입니다 흉기 칼병기 그것에 이를 지나도 또한 부딪힌 바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는 것과 같이 칼로 빛을 비는 것과 그림자를 끊는 것과 같아요 참광 전령하여 요모 초상이다 빛을 배거나 그림자를 끊거나 그림자의 정자를 잘못 씁니다 똑같이 쓰다보면 빛과 그림자는 배거나 끊어도 아무 손상이 없죠 육조단계에 보면 그 행창이라는 자객이 육조신임 목을 치려고 세 번이나 쳤는데 육조신임이 목이 상하지 안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도리죠 조법사가 청조법사 임종계에 나오죠 사양받았죠 청조법사가 사양받았는데 거기에 임종계 사양을 당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양받았죠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 같다. 그런 정도요. 육조신님 복을 쳐도 세 번이나 복을 쳤지만 그림자 배인 것 같고. 내지 도병이라도 또한 마찰되는 바가 없어서 내가 법성의 무생인을 깨달아서 법성은 바로 심지 아니요. 마음땅 법성의 도리에 대해서 무생범인을 본래가 생멸이 없는 도리를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아지 정말. 거기까지는 소성의 우아의 도리를 깨달은 그거죠. 그래서 법공을 부분적으로도 통달해도 지대에 대해서 얻을 수 없고 지대의 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공해가지고 본래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대성법으로 아까는 권교 소성법이나 같은 건데 여는 치교 대성에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지금 보살을 치유 가운데 들어왔대요. 지집, 보살 아니요. 부처님께서 요련화 불지견지를 말씀하신 것을 듣고 부처님은 서가문이요. 제자는 여러 제자요. 여러 제자를 어조사 제이라고도 가지요. 그래서 개환스님은 능험경을 법화경보다 먼저 사렸다고 개환스님은 주장하면서 모둘째자가 있으니까 서가문이가 아니고 과거 연등불이나 과거 부처님이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 때 마곡사 보안신임은 삼복기를 또 쓸면서 그게 틀렸다고 말해요. 모둘째자가 어째서 서가문이라고 안 보고 다른 여러 부처님이라고 보느냐 말이죠. 법화경을 연설한 것이 서가문이 부처님이 법화경을 연설했고 법화경의 지지보살도 나왔는데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필이면 서가문이 부처님으로부터 법화경을 들은 것이 아니고 옛날 부처님이 법화경 연설한 것으로 그렇게 말할 까닭이 없다는 거죠. 개환스님은 법화경을 명험경보다 나중에 연설한 걸로 보고 다른 분들은 명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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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험경 보다 나중에 연설한 걸로 진거가 되잖아요. 부처님이 노려나 불치견지가 되는 법화경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은 보안신임은 노노에 이말이 나오죠. 잘못된 대표는 지금 바로 명절한 걸로 확인되었고 다른 분신에 관험경을 명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은 모노에 이말을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정확하게 공험을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보안스님의 주장은 명음경인 법화경 후에 연설했다고 본 거죠 논화에 보면 이제 나오지 않냐 말이야 논화에 보면 고공자 제자가 고공자에게 말을 하기를 부자에게 말을 들었다는 그 문구가 나오거든요 부자란 말은 고공자를 가르치거든요 공부자라고 하죠 고공자를 부자라고 해요 고공자에게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부자란 말은 공부자 고공자를 공부자라고도 하죠 선생님을 부자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가 나왔으면 고공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냐 말이야 여러 사람 아니잖아요 고공자가 한 사람이지 이 제자는 어조사로 봐야 한다 그 말은 여기도 그래서 보안스님은 모든 제자를 어조사로 보았고 개관신임은 모든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서가여래 이외의 다른 부처님들이 여러 부처님이라고 문어신 번역은 모든 빼버렸지고 여래 깨서 그냥 그렇게 했죠 탄하신 번역은 뭐라 해 놨어요 모든 부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 탄하신 번역은 보안스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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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가지고 그렇게 모든 제자로 해석한 거예요 개관신임처럼 그건 개관신임 보는 견해예고 탄하신 번역은 논어에 이런 제자가 나오니까 이건 어조사제란 말이에요 해석하지 않는 묵자예요 어조사하냐 어조사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말을 돕는 도울조자 어조사가 나오죠 이케야자 같은 거 이케야 이케야 이케호 같은 거 다 어조사로 많이 쓰잖아요 가틀략가 가틀략자도 호응약이라고 하여다 어조사로 쓰죠 묵자택이라 이 제자가 안색이에요 여래는 서가여래죠 서가여래께서 여래와 불지견지를 선선하신 것을 듣고 내가 먼저 증명이 되어서 상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법화경 듣는데 지지보살도 우두머리 보살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범부로부터 성인에 들어가고 또한 권교에서 칠교로 들어간 그것이 제일 우두머리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지지보살이 수행을 일으켜서 진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문에서 가장 크게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법화 회상의 상수가 상수보살이 되었다는 그 말이죠 법화경이 나오잖아요 지지보살이 부문품 끄터머리인가 어딘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상수가 되었다는 그 뜻이죠 지지보살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나는 몸과 색의 두 가지 미진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어가지고 본래가 여래장이다 말이죠 사람은 몸도 여래장이고 모든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미진도 본래가 여래장이다 말이죠 능험경의 것이 그전에 저국의 지수화풍 공견식이 다 여래장이라고 됐잖아요 허망하여 신을 바라는 것을 허망하게 미진이 나온 거예요 몸의 미진이나 세계의 미진이나 허망심이 허망부심 허망한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육진경계가 나타난 거죠 그것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재관을 거기다 해석해요 고래 재관법사 있었죠 전태 사교에 쓰신 분이죠 진이 녹아지고 지혜가 원만해서 무상도를 이루는 그것이 이것이 가장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보사라 지대원통이죠 지대를 관찰해가지고 원통을 얻었습니다 더욱 추워진 된장 지대원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